호두, 엄마가 배 줄게요. 우리 호두, 배 먹자. 호두, 배 좋아요. 아우, 기다려. 호두, 배 먹으러 하우스. 하우스 가자. 가자. 호두, 가자. 언니, 호두, 기다려. 호두, 자, 냠냠. 아우, 맛있다. 호두, 배 좋아? 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에 목표주 출신인 강사를 초점했다면 지역 강사 이념의 오영 교장이라고 교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주민 상대 행사까지 들여다보며 문제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정기소에 국정볼을 대상으로 묵사 라는 강사에 라고 틈이 일로 상대 사령 탁 아름 탁 탁 프라 당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